자, 2주의 한 컷은 일본이 발끈하고 있는 조형물 사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식물원에 설치된 조형물인데 이 조형물의 제목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 소녀상 앞에 한 남성이 절을 하면서 사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본 아베 총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상케이신문이 어떤 남성이 위안부 소녀상한테 사죄하는 모습이잖아요. 저 남성이 아베 총리라고 그냥 단정하다시피 보도를 했나 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배경을 따지지도 않고 딱 봐도 아베 총리다, 이런 식으로 밑끝도 없이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자마자 모욕을 느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국제 예의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가름마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저 식물원 원장이 자기 사비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 이야기는 저 남성이 아베 총리를 상정한 것이 아니다. 그냥 모든 남성의 책임 있는 사람들의 사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본에서는 예의에 어긋났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니까 현재 제막식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은 민간이 설치한 조형물입니다. 정부나 어떤 기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의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알겠죠.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 사죄해야 된다, 이 뜻을 담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 정부가 저렇게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본은 하나의 구실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일본 보도를 보면 한국이 지독한 나라라는 느낌이 든다,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 자신들이 모욕당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을 향한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은 저 조형물 때문에 한일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 이게 아니라 일본의 우익들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어떤 군인이 희생자한테 사죄하는 조형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80년대 신군부 측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반응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80년대 신군부가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비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본 우익이 80년대 신군부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본 우익이 그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고 일본 우익들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우익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방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일 관계, 이 조형물 때문에 위중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첨예하게 지금 여러 가지 맞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사사건건 일본이 한국을 발목을 잡는 듯한 형국인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로 개편하면서 한국도 추가하자라고 했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을 콕 찍어서 반대한다고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웃 나라가 전반적으로 반대한다. 이것도 아니고 한국을 콕 찍어서 반대한다고 하고 WTO 사무총장도 한국인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볼턴 보좌관의 책에서도 보면 일본이 남북관계, 남북 평화 이것을 굉장히 방해했다는 것이 볼턴 보좌관의 주장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군함도, 여기서도 보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당시에 일본이 군함도라든가 근대 역사에 어두운 면도 그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정을 받은 거였는데 문화유산으로 그런데 지금 어두운 면은 그리지 않고 자기네 자랑만 하면서 강제 노동은 없었다. 이런 식의 거짓 선전을 한다고 지금 새삼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자기네 역사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 지금 군함도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안내원들이 해설을 하는데 거기서 한국이 무책임하다. 한국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설을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정말 국제사회에서 정단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일본이 자꾸 한국 책임이니까 저 조용상에 대해서 규제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건 민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저걸 요구를 하려면 일본도 민간에서 지금 한인 상가 앞에서 일본 민간인들이 최근에 혐한 시위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한인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는 일이 발생했었고 그다음에 일본 서점에 혐한 서적이 줄줄이 널려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책도 있고 그런데 일본 당국이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 우리나라 민간의 저런 조용상을 한국 정부한테 규제하라고 요구를 하려면 일본 당국 스스로도 민간에서 벌어지는 혐한 움직임을 스스로도 규제를 해야 말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민간 혐한 운동 규제하면 우리도 그럼 민간 이런 조용물 규제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